달러원 환율이 1090원대에 올라서면서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엔저 경계 발언과 드랑이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추가 부양책을 시사하면서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9원 90전 오른 1093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7거래일 연속 급등세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115엔까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엔저 경계 발언이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가파른 엔저 현상에 대해 제약과 한계가 있지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어제 주영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원가인이 동조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추가 양적 완화를 시사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을 높였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제한된 흐름을 이어갔던 코스피 지수는 기관 투자가의 매수세에 3.39포인트, 0.18% 오른 1939.87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닷새 만에 반등해 8.09포인트, 1.52% 상승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종근입니다.